안녕하세요. 주목 1위포트 손현정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호조가 이어지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파나소닉은 올해 초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3위로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잡기에 더 급급한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장정훈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파나소닉 배터리 흑자 전환과 증설 가시성입니다. 파나소닉은 배터리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테슬라를 발판 삼아서 수주를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10년 동안 지금 배터리를 공급해온 기업인데요. 최근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업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 1위가 LG화학이고요. 2위는 중국의 CATL인데요. 그 뒤로 지금 파나소닉이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고객사인 테슬라만은 뺏기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파나소닉의 전략인데요. 이런 가운데 분기 실적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함께 실적 체크해 보시죠. 이번 분기 매출이 1조 6천억 엔으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감소했지만 그래도 전분기보다는 조금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조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주로 자동차와 가전 등 장치 부분이 회복세에 기여를 했고요. 또한 영업이익은 928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늘어났습니다. 주로 자동차 부분에서 고정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또한 현금 흐름도 대폭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매출에 대해서 비중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해서 배터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작년에 비해서 220억 엔이 개선이 되면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자동차 부분이요. 이 중에 3분의 1가 양이 북미 공장의 원통형 배터리 부분인데 생산성이 점점 늘어나면서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게 자동차 솔루션 고정비 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확실히 이 때문에 또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언급된 몇 가지에 대해서 또 대응 체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테슬라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배터리 데이에서 공개한 이 자동차 자체 배터리가 바로 4680, 그러니까 4680 규격의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가 파나소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그 협력 관계인 만큼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파나소닉은 새로운 4680셀, 테슬라가 제시한 그 배터리를 이미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형 원통형 케파 같은 경우에는 32 기가와트 수준인데 지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 케파를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케파 증설도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38 기가와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테라와트까지 넓히겠다. 테슬라는 지금 밝혔는데 지금 이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3테라와트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이 지금 담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미국의 확장 공면에 따라서 함께 따라가면서 발맞춰서 투자를 확장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나소닉의 주가는요. PER이 23배고요. 그리고 EV 에비타가 7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2차전지 글로벌 동종업계에 비해서는 꽤 저평가된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익 개선을 감안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배터리 데이 이후에 증설 가능성도 제기를 했고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와의 협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투자 섭리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목 이 리포트 요약하겠습니다. 파나소닉 두드러진 실적의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의 분기 흑자를 달성하면서 이 점도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 후 구체적인 대응을 제시하면서 확실한 10년 동안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 그런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주가 수준이고요. 투자 심리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주목 이 리포트 손현정입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터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